다음 시간에 만나요. 적을 섬멸하라! 전진하라! 알겠다. 주제넘게 굴지 마라. 그 속에선 스스로 전략을 세워야 하지. 빛의 수호가 있기를. 좋습니다. 수호가 있기를. 드디어 정환의 정환. 수렴이 그리스도의 정환. 우주. 수렴이 그리스도의 정환. 적을 섬멸하라! 가로로 만들어주지! 속전속결 두려워하라 정신 차려 중심 잠시만 덕분에 두개의 적에 정신을 지키고 다른 덕분에 내가 뭘 하면 될지? 감히 인도하소서 비치시오 고난을 몰아내소서 감사합니다 적을 섬멸하라! 전진하라! 속전속결 아무 의미 없다 정신 차려 좋을대로 좋은 타이밍군 목마 주제넘게 굴지 마라 내가 뭘 하면 될지? 핫 이빨 수용없어 인도하소서 황 흠 흠 흠 잘했다 적을 섬멸하라! 원하는대로 하겔 흠 주제넘긴 두려워하네 아무 의미 없다 정신 차려 좋을 대로 후회하게 해주지 주제넘게 굴지 마라 저 돌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요? 네 빛의 수호가 있기를 빛이시여 고난을 몰아내소서 와라 가루로 만들어주지 원하는 대로 하길 이 날파리들 알겠다 정신 차려 와라 와라 이 정도 가지고 옛살 주제넘게 굴지 마라 어? 저 돌아갈 수 있나요? 네 한 발 더 나아왔군요 당신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